자 백강산업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지금 검찰 조사 이슈 하면서 크게 떨구고 했는데 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왜 세력들과 기관들과 이런 놈들이 지금 검찰 조사처럼 상호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매수를 할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자 항상 말씀드리죠 백강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백강산업이 회사가 정말 괜찮아요 진짜 얘들 뭐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 2차전지 수산화를 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 신사업을 하는 거 플러스에 근데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반도체 또 염화나트륨 원료 가성소죠 이제 염산도 있고 뭐 액체 염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 2차전지 향 쪽에 확 공급 확대 그 다음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향 특수 가스 옛날에 이 특수 가스가 엄청 문제됐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테마가 두 개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또 이제 군산 여수 음성의 공장을 확보하고 있고 이제 중국 법인 통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백강산업이 이제 원래 세력 첫 매집주는 뭐냐면은 이제 야금야금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을 해서 올린 녀석보다는 뒤늦게 갑자기 세력들이 참가를 해서 올린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검찰 최대주주 횡령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서야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요 현재 이 조사가 뭐냐면은 22년도에 한 번 이제 백강산업이 크게 한 번 큰일 났었던 적이 있죠 22년도에 그때 거래중작이 됐었는데 이때 뭐 그냥 과징 먹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때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한 번 더 또 조사한다 뭐 관계자 다 소환해서 조사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또 이러면은 이제 진짜 조작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검찰도 제가 여기 엮여 있지 않을까 그럼 제가 예상하는 게 아 이 오수 쪽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어 이제 검찰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이쪽이니까 자 그래서 또 C 사업부에서 염화나트륨 이게 뭐냐면은 기초화학과 석유화학 첨대한 소재 등 다양하게 쓰여요 이 가성소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업을 절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또 얘가 누구의 외손자죠 여러분들 대상그룹의 외손자예요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빵빵해요 지금 뭐 소재 사업부 부분도 이산화질소, 염소, 염화수소 그리고 매출도 보면은 얘들이 현재 작년도 매출 279억 영업이익 지켰는데 시가총액이 3,535억이에요 오늘 날짜로 그러면은 지금 얘들이 이거에 비했을 때 아직도 이거는 저평가예요 여러분들 저평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목을 못 봤다가 2차전지에 올라 같이 타서 이렇게 부각이 됐었는데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오를 쪽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알짜 기업을 절대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중간에 장난질 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처음부터 작업한 종목과 뒤늦게 들어오는 종목은 항상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이 매출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어요 소재 사업부가 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22년 처음에 여기 102억 여기 204억 321억 거의 뭐 매년 최소 50% 이상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매출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장주예요 얘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캡바 증설도 진행하고 있고 내년 되면은 또 2배로 늘어날 거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이제 매출 대비 영업이기 보면요 거의 오피 10% 육박해요 이러면은 주가에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거기 세력이 더 도와주면은 급등 또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무리 검찰 이슈 있고 뭐 횡령 이슈 있다 하더라도 수금을 보면은 왜 이 새끼들이 자꾸 들어오냐 이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예를 들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 일도 들어오고 사모펀드 일도 들어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확인하면은 제가 볼 때는 거래 정지의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배팅해야 돼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도박은 돈 누가 벌어요 도박은 돈 누가 벌죠 도박은 간땡이가 두 놈에 법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 주식도요 생각해보면요 도박보다 더 심한 판이잖아요 간땡이가 진짜 붙다 못해 밖으로 나와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제가 비중은 마이너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어느 정도는 싫어야죠 진짜 고승도 툭수 가스가 이게 나중에 반도체 올라가면요 한 번 더 부각받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 그래서 얘는 다시 한 번 만원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줄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도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방 항상 열어놓잖아요 제가 소개한 종목들 저와 함께 매매하는 방을 제가 열어놨잖아요 카카오톡 방을 그래서 백강산업도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할 수 있는 방 초대해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백강산업 네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카톡 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거예요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돈 한번 벌어보라고 해요 저는 어떻게 하죠 라이브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중식판에서 라이브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 주식을 모르고 여러분에게 알려줄 지식도 없고 주식을 못하면요 라이브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라이브에서 맨으로 한 시간, 한 시간 반, 두 시간 떠듭니까 저는 평균적으로 한 시간 반은 여러분과 소통을 해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질문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궁금증 풀어드리고 다 하잖아요 제 방송 매일 보시고 라이브 방송 한 번이나 보신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주식을 좀 한 줄 아는 놈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뭐라고 하죠 이 정치 정치도 알아대고 과거를 알아내면서 역사를 함께 알아낸다 이래야지 우리는 돈 벌 수 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 다른 증권 TV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영상도 봐도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돈을 실제로 벌 수 있는 방법을 절대 안 알려줍니다 재무제표 솔직히 이거 볼 거예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기본 현금으로 이것만 보면 돼요 딱히 심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차트 분석 이거 선 잘 끄어가지고 돈 벌 수 있으면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도 주식으로 돈 벌어요 이거 잘해서 돈 벌 수 있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주식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이게 관련된 정치를 잘 보면서 이해하고 과거를 잘 알다 보면요 얘가 언제쯤 뜰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제가 소급에 다 나와 있다고 기타법인 다 뭐예요 세력들 특히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이런 작은 주식이 잘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얘들도 확신이 있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특히 사모펀드가 시장의 개새끼들이죠 즉 돈 정말 먹을대로 먹고 빠져나가고 바로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매집하는 종목도 주가가 좀 많이 싸다 생각하면 사야 돼요 진짜 우리는 모든 거 수급표에서 다 볼 수 있고 호가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항상 호가창 말씀드린 게 이 매도구원 있죠 이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이 있어요 제가 매수 잔량이 많다고 해서 사고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버리라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많다는 건요 이게 호가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사라져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거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밑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밑에다 호가를 다 걸어요 물량을 이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면은 매수 잔량이 확실히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럼 이게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더 위에서 팔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많은 물량을 걸립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 차트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 전문 투자자들이 모니터를 4대, 8대 이렇게 깔아놓고 하냐 다 호가창 다 끼어놔요 이거 맨날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오시라고요 저랑 함께 매매하면은 제가 맨날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알려드려요 이게 딱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게 커서 이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 차트예요 오늘 하루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게 같아지면서 역전되는 구간이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된다 이 시점에서 이 시점부터는 바로 상승세예요 이때 다들 단타를 웬만하면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는 단타가 단타도 단타지만은 얘들의 추세를 보면은 끌어올릴 땐 제대로 끌어올려야 돼요 이게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카카오톡방 들어와서 제가 이걸 대신 봐드리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죠 아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들어온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 시나리오를 문자로 보내드려요 한 8시 50분경에 그래서 카카오톡방에 좀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백강산업 적은 다음에 뒤에 문자 달라고 문자라고 두 글자만 더 추가로 적어주세요 6글자 이렇게 백강산업 문자 그럼 제가 아침 8시 50분경에 그날의 수급 동향을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미국장도 보고 해서 시나리오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보시고 그날의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시나리오를 받을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느 정도 아는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받아보시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진짜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시나리오도 못 받는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주식을 못한 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봐왔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나는 주식을 좀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시나리오를 문자로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카카오톡방에 웬만하면 들어와 계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좀 많이 피곤한 상황이죠 어차피 올라갈 차트는 제가 확실히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EV도 하고 제가 산부토건도 하고 백강산업도 하는데 EV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라갈 것이지만은 생각보다 너무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부토건도 여러분께 계속 안내를 해드려서 산부토건 이틀 만에는 제가 뭘 했어요 금요일 시초 안에는 무조건 물량 확보해놓으셔라 나토웨이가 내일이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건 솔직히 리스크가 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요 산부토건 같은 경우는 나토웨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C라씨도 많이 나올 거예요 변동성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아무튼 백강산업도 거기에 한 축을 잃어서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